자 이번 무대는 또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민요 무대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민요 가소신 유람씨와 찬은희씨의 민요 무대 여러분 박수로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아주세요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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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란 기분을 좋아할까 나도 아무리 사라 이 땅가도 흘리나라 목적으로 날씨를 바라 왈창왈창한 사람 주의 감정 기쁜사라 몸은 사려오는 알바르픈데 쉬어라니 이 나라 이 땅가도 흘리나라 시듯이 흘리나라 나만의 영광 깨돋아도 지칠 mechan이으리나라 이 사랑 저 사랑 바로 어림도 아무도 몰래 고조심한 나 또 그는 서운히 이런 사랑 얼씨구나 정수나 내 사랑이 사랑 사랑은 참 사랑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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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아니 이 이 이 이 이 이 7년 3대 6시 일은 주마주로 사시절인데 고기도의 비나면 다 졸서진절이여 사올란 풍대에 가는 모든 반쪽 하절이다 풍뿐이 서세하여 사계축성 세피 울려 부축한 풍주절이여 백설이 풍뿐하여 저 맘에 도미절이여 만경에 정결하면 자꾸도 없을 봉정이야 인간 신신뿐이로 부정세월 양두파라 다시 운명 정해지는 아니요 다시 운명 정해지는 다시 운명 정해지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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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운명 정해지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운명 정해지는